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입고 있나요? 혹시 견북관광 백선 챌린지 들어보신가요? Let's go 견북 여행에서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미션이에요.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 견북관광 백선 중에서 어디서 갈 수 있는지 봤는데 그 백선 중에서 포항시 있고, 경주시 있고, 김천시 있고, 안동시 있고, 후미시 있고, 연주시 있고, 연주시 있고 어? 다 있는 것 같아 경북. 아 올진 없네. 근데 거의 다 올진 있습니다. 와 그래서 다 있어요. 와 재밌다. 그래서 이 견북경을 포함부터 시작할까요? 네 경원부터 시작하고 제가 아직 안 가본 게 있어서 공룡 포필본 가옥 거리 같이 가볼까요? 그럼 지금 견북채랑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경 쑨자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